항상 앞에서 무엇을 전달할 때는 매우 어렵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36년 동안 강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세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스러운 교육을 해라 그래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3요소가 필수 조건입니다. 첫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교육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는 어떤 분이냐 우리는 강사를 교육의 주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요 강의하는 강사가 있다면 강의를 듣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객체는 바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수강자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전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 바로 매개체가 뭐냐 바로 책이라고 해요 책.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잖아 그죠? 안전하게 완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의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내가 강의 듣는 객체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그런 분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사를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은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이수신 장군이나 세정대왕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강사도 1등이에요. 그 다음 객체 수강자도 1등입니다. 1등이 뭐였는데 더 1등이 뭘까? 같은 값이면 책도 1등이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가 만족스런 게 준비가 됐다면 이제 만족스러운 강의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안전하게 우리는 합격하기 위한 건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합격의 길잡이가 필요할 것이다. 어디 길을 갈 때도 길잡이가 있으면 더 좋겠죠. 합격의 길잡이가 바로 출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출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하는데 왜 표준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이 출제 기준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는요 NCS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바로 출제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은요. 바로 어떤 출제 기준이냐. 산업안전기사 합격을 하기 위한 실기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이에요. 실기시험. 실기시험 출제 기준은 바로 분야가 뭐냐. 직무 분야는 안전관리입니다. NCS의 그대로 된 바로 순서대로입니다. 직무 분야는 안전관리. 중직무 분야도 안전관리. 자격 조건은 뭐여? 산업안전기사가 되겠습니다. 적용기간을 잘 봐야 돼.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3년 동안만 이걸 적용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돼요. 사람도 당연히 2021년에 강의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도 2021년에 강의를 듣고 합격도 어떻게 2021년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교재를 2018년 걸 갖고 있고 2020년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맞지 않잖아. 왜? 우리 합격은요. 60점입니다. 바로 59점은 60점과 1점의 차이지만요. 60점은 합격이에요. 59점은 뭐다? 불합격이잖아. 그래서 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3요소와 적용기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을 해야 된다. 그 완벽한 가운데 합격의 길잡이가 안내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산업안전거사 실기시험 직무 내용은 뭘까? 바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인데 제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조업 및 서비스뿐 아니고 건설업에도 적용돼요. 건설업 등 각종 어떤 산업현장이라도 여러분은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죠. 산업 소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기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작업환경은 점검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등을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조나 서비스나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작업환경, 유해 위험, 사고사례 분석 또는 개선에 관한 것을 여기 조금 우리 산업안전보험법 1조를 정의한다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수행하는 직무가 뭐다? 산업안전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 증거를요. 몇 가지로 만드느냐? 여덟 가지로 NCS에 적용돼 있고 출제기윈도 적용합니다. 뭐 첫째 산업재해 분석과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조직과 계획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심리를 이용하고 요거 이제 감옥한다면 산업심리가 되겠고 요거는 안전관리가 돼 요거 안전관리 요거 출제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관리, 산업심리 그 다음에 인간공학적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을 이해하고 넷째 기계설비 운반장치 안전을 개선할 때 기계죠 기계공학 그 다음에 전기안전과 하공안전을 대책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전기와 하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건설안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건설도 공부해야 돼요. 그럼 우리 책 산업안전관리론, 심리 및 교육,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기계, 전기, 하학, 건설 모두를 다 공부하는 게 바로 뭐다? 수행 준 거예요. 그렇다면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할 수 있다. 보호구도 공부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 작업형에 이런 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강범위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요. 우리 산업안전기사 합격하기 위해서는 만물박사가 되셔야 합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이 만물박사, 산업안전기사는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바로 필기시험이 합격됐잖아요. 여러분. 실기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 강의는 합격 대신 문화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기 합격되면 필기 합격할 때 어떻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문자가 옵니다. 아침에 땡땡땡해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을 해야 돼요. 실기검조 방법은 복합형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복합형이란 말은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험은 배점이 어떻게 되냐. 필답형이 55점, 작업형이 45점입니다. 이걸 두 개 합쳐서 몇 점? 60점은 맞으면 합격이야. 그런데 여기는 가락이 있다? 없다? 없어. 필답을 55점 만점을 맞고 작업을 5점 맞아도 돼요. 그래도 합격. 반대로 작업을 45점 맞고 필답을 15점 맞아도 합격입니다. 반드시 두 개 합해서 몇 점? 60점 맞으면 된다. 시험 시간은요. 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필답형이 합해서 작업필답 2시간 30분인데 왜 2시간 30분이냐 그랬더니 필답형이 1시간 30분, 작업형이 1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필답은 1시간 30분 보고 작업형은 1시간 정도인데 감독에 따라서 플러스 마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인데 문제는 몇 문제 나오느냐. 여기는 원래 출제기준은 10에서 15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기사는 14문제가 나옵니다. 작업형은 9문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교육의 3요소와 함께 또 가장 좋은 길잡이대로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이번에 바로 무슨 자격을 합격한다? 산업안전기사 합격으로 바로 어떤 일을 하냐. 바로 근로자에 대한 또는 노무를 제외하는 모든 분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요. 다른 말 하면 우리 여러분 자신부터 건강, 장수, 부자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업안전기사다. 그렇다면 좋은 내용을 봤는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길자위와 교육의 3요소 주체인 강사와 함께 1강부터 출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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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